안녕하십니까. 18회 장애인 사회적응 한마음 체육예술제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척수장애인구원회 수석부회장으로 있는 서욱인주입니다.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많이 참석하신 내외분들과 우리 구원회 고무님들, 이사님들 모두 진심으로 다 감사 올립니다.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포 라이온 하장님하고 우리 부산시 라이온 부총재님들 모두 다 참석을 하셨는데 다 함께 진심으로 감사 올리고 우리 구원회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조그만 힘이라도 더 힘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복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